안녕하십니까 나는 어깨 통증 없이 산다의 저자 이오곤입니다 오늘은 겨우가 근막 통증 중 환자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상에서 자주 해제하는 질문 겨우는 홈페이지에 자주 올라온 질문 중에서 아 이거는 근막 통증 중 환자분들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근막 통증 중을 잠깐 알아보면요 근육을 싸고 있는 막을 근막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트리거 포인트라는 통증 유발점이 잡히면서 뻐근함, 결림, 당김, 쪼임 등의 이상한 통증 이상 통증 유발하는 것이 바로 근막 통증 중환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근막 통증 중환은 왜 생기는 건가요? 정말 많이 듣습니다 아직까지 예다, 지다 라고 밝혀진 정확한 원인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자세, 과음, 과로, 스트레스, 불규칙형 생활습관, 수면장애 등과 상당히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근막 통증 중환을 재발하는지 치료와 더불어 관리만 잘하면 얼마든지 재발에 부담 없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근막 통증 중환입니다 재발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세 번째, 한두 잔의 술은 괜찮은지 통증이 있다는 건 기본적으로 염증을 베이스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염증이 있을 때 술이 들어가게 되면 중산이 더욱 악화될 수 있겠죠? 가급적 한두 잔의 술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커피, 콜라, 홍차, 에너지 드링크 이런 것들은 괜찮은지 커피, 콜라, 홍차, 녹차, 에너지 드링크 이런 것들의 공통점은 뭐죠? 카페인 카페인이라면 일단 수면장애가 생길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러나 간혹 저런 질문을 받습니다 뭐냐면 저는 커피 10잔 마셔도 잠만 잘 자요 불만 꺼지면 자고요 머리만 내면 그냥 자요 10초 이상도 안 걸려요 이런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도 커피, 콜라, 홍차, 녹차, 에너지 드링크들을 삼가하게 되면 더 깊은 질 좋은 수면을 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근막 통증증은 언제 나빠지나요? 잠을 잘못 잘 때, 즉 수면장애 있을 때 그 다음에 고정된 자세를 이해하고 나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 다음에 과음하고 나서 나빠집니다 그래서 가급적 그런 것들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통증, 어깨통증, 팔통증은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근막 통증증도 예약이 될 수 없겠죠? 그러나 일단 발생했다면 초기에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서 2차적인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